피곤하면 목소리가 쉰다는 건 첫 번째는 병원에 가보셨어요? 꼭 가보세요. 이비인후과 가셔서 성대를 좀 찍어보면 상태가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험, 위산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. 위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잘 때 자꾸 위산이 올라오면 후두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성대가 이렇게 위산이 살을 녹이잖아요.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는 거니까 그거 없이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. 대신에 혹시 의사가 수술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그것만. 성대에 칼 대는 거 아닙니다. 간혹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을 해야 빨리 효과를 보고 돈을 벌죠. 그런데 또 다칩니다. 그래서 절대 수술은 안 되고요. 촉추도 그래요. 촉추도. 제가 지금 디스크지만 안 아픈 디스크이지만 절대 수술하면 안 됩니다. 근육으로 버텨야 되듯이. 근육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. 원인을 알면 그때 이제 훈련이 됩니다. 이게 성대가 만약에 피곤하고 그런 거라면 그 원인 치료를 하면서 성대를 강화할 수 있는 허밍 기법이 있어요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음 해보세요. 음음음음 물 드시고 음음음 콧노래 부르세요. 음음음음 이게 아침에 오픈인데 굉장히 좋아요. 무리하지 않고요. 성대를 가볍게 마사지 하거든요. 허밍이. 그리고 속삭이는 거는 성대를 비비는 소리예요.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목이 아파서 살살 얘기할게. 이거 성대 배리는 겁니다. 속삭이면 안 돼요. 그래서 내가 살살 얘기할게. 성대를 이렇게 진동해야 돼요. 내가 목이 아프니까 살살 얘기할게. 허밍이 드세요. 음음음 이 정도 이 정도. 그럼 목이 풀려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소리 하면 절대 안 되고요. 두 시간 이내에 안 됩니다. 물 많이 드시고요. 미지근한 물. 찬물 안 됩니다. 뜨거운 물 안 돼요.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고 촉촉하게 해주시고 또 상태가 그러니까 좀 덥더라도 당분간은 마사지 효과로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주무시거나 또 요즘은 상관없겠다. 습하니까. 나중에 건조하다면 가습기 드시고 이렇게 습도 관리하시는 건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발성 훈련 들어가면 돼요. 배에다 힘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. 자 다음. 신동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.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.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.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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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